2대1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극소 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2대1 이용 급등 매매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구상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디어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자발적 가치 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파로 지난 한 달을 동안 본 방송에서 급등 매매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예상대로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재차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 안에는 기업의 주주 환원과 밸류업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공개된 방안은 상장사들이 주요 투자 지표를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 공시 상장사들에 대한 기업 가치 개선 계획 공표 공표를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에 대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지수 상장 펀드 상장지수 펀드 도입 등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에 담겼던 이사회 책임 강화 그리고 주주총회 내쉬라 소액 주주 주식 매매 청구권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지난 한 달 내내 기업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한 달 내내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방법의 기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초급등주 매매 기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도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기법에 대해서 간혹간혹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 강의 40강에서는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기법으로 가는 종목들이 과연 단기에 어떤 초급등을 하는지 오늘 강의를 할 예정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칠판 강의를 먼저 하고요. 진행을 하고 HTS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강째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제가 여태껏 매매 말씀을 드렸던 초급등주에는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기법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셨다가 기법을 활용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초급등주에는 11가지 패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우리 주식 초보자들도 따라하기 쉬운 풍선 매매 기법 위꼬리 안착 기법, 바닥 탈출 기법 이런 종목들을 주로 제가 언급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주식 우리 주린이, 주식 초보 주린이들도 따라하기 쉬운 매매 기법이었고요.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기법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기법이라는 얘기는 이미 주가가 1차 상승을 해서 급등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초급등주 상승 3단계는 주식 초보자, 특히 주린이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킬이 많이 쌓이고 나시면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법으로 가는 종목들이 단기에, 단기에 초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법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초급등주 상승 3단계는 이미 최근에 단기에 1차 급등을 시켰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1차 급등을 시키면서, 1차 급등을 시키고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단기에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유계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1단계는 뭐죠? 매집산이 있어야 된다. 매집산이 분명히 생성이 되고,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게 2단계. 그렇죠? 이게 2단계고, 3단계는 뭐죠? 3단계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된 다음 날, 아니면 최소한 2, 3일 내에 우상향 패턴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잘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급등 상승 3단계 중에 이런 패턴도 있잖아요.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정고점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이걸 뚫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상한가 간 흐름이 패턴인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고점을 다이렉트로 뚫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정고점을 뚫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세력들도 그렇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날 음봉이 패턴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방금 앞페이지 화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매집산은 뭐라고 그랬죠? 1단계. 이 정고점을 뚫기 전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지만, 정고점 안에서, 정고점 하단에서 세력이 눌림이 형성되는 종목, 그렇죠? 한 번 눌림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윗고리가 발생을 하고, 1단계, 2단계, 이 윗고리 안착 패턴,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3단계. 이게, 이런 패턴이 세력이 크게 상승을 시키기 위한 초급등주 상승 3단계 매매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N캠이죠? 지난 강의 시간에도 HTS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2차 전지 전액 관련 주, 한 번 보세요. 이날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이날 장대 음봉 나오는 하락율이 마이너스 18%나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8%까지 빠지는 종목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물량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다 한 번 흔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죠? 이런 매집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매집산은 뭐라고 그랬죠? 1단계. 그리고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가 2단계. 그렇죠? 2단계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3단계, 그 다음날 시초가가 되겠죠? 오전장 흐름이 바로 벌써 14만 원에서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엔케미. 그러면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이미 1차 상승으로 이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해 있지만, 초급등주로 갈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오전장에 만약에 14만 원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오일선 따라가고 있죠? 오일선 따라가면서 오늘 이게 오전에 화면을 뽑은 자료인데, 무려 12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0%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본 강의에서는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초급등주 상승 3단계 위주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엔캠이라는 전액 대장주가 몇백 프로씩 상승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들도 올라오겠죠? 후발주자 전액 관련주들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솔브레인 홀딩스죠? 오늘 실적 발표 공시를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성적표를 냈더라고요. 아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노란톡방에 이 솔브레인 홀딩스를 이날 추천한 단가가 5만 3천 원이라는 거예요. 왜 급등매매 전문가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5만 3천 원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대량거래량이 발생하라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틀간의 캔들을 은봉으로 만들면서 매집산을 만들어놨죠? 매집산을 만들어놓은 단계가 1단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대량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2단계. 엔캠이라는 종목이 몇 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수백 프로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이 분명히 내일 우상향 패턴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 5만 3천 원의 이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5만 3천 원에 드린 거 기억나시죠? 5만 3천 원짜리 종목이 그 다음날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결국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단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부터 무료 약 60%. 60% 지금 현재 수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단 6일 만에, 일주일 만에 60% 수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IT쌤 같은 경우도 노란톡방에서 풍선기법으로 추천을 드려서 무료 100%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앤캠, 숄브레인, 홀딩스 말고도 또 전액 관련 주가 하나 또 있죠? 전액 관련 종목, 광무. 광무라는 종목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1차 상승을 한번 시키고 세력들이 눌림목을 주죠? 눌림목을 주면서 뭐가 발생하냐? 이런 매집사는 캔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상승을 시키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조종을 볼 때는 거의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이런 캔들들을 거래량이랑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았다면 만약에 이런 매집사는 보이는 종목을 찾았다면 2단계,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겠죠? 매집사는 1단계,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은 2단계. 잘 보세요. 3단계, 그 다음 날 3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은봉으로 눌림목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틀 후에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 그 자리가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하루 눌림 조종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 2,700원에 양봉이 나오면서 우상향 패턴이 나왔죠?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 2,700원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하셨다면 2,700원짜리가 지금 일주일 만에 약 1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 매매 패턴이라는 거예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역시 전액 관련주인데 중앙첨단서제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현재 환기 종목으로 묶여 있죠? 단지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매집산을 만들어놨죠?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2단계를 지키고 노리셨다가 3단계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놨잖아요? 중앙첨단서제는 바로 3단계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놨죠? 그럼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시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직 코자리에서 20%밖에 상승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장주 엔캔부터 해서 여러 종목들이 많게는 몇백 프로까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200-300%까지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초급등주 상승 3단계라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도 지난주 강의 시간에 HTS에서 설명을 드렸죠? 신성 델타테크는 무려 시총이 3조가 넘었어요. 만 원 이하에서 시작했던 종목이 오늘 상가를 안착을 했죠? 오늘 상가를 안착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세력들이 어디서 매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늘림목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사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집사안의 종목을 잘 찾는 방법이 단기에 여러분들이 초급등주 상승 3단계 패턴으로 수익을 단기에 크게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매집사안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왔죠? 대량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집사안 1단계 대량이 정고점을 뚫기 위한 대량이 거래량이 들어온 게 2단계.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런 정고점 앞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늘리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패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쌍봉. 쌍봉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쌍봉 정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주가가 눌림을 받지 않고 눌림을 받지 않고 그 자위를 오히려 뚫고 나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패턴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매집사안의 자리에서 대량이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놨다는 종목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종목이 바로 여기. 매수 자리 급소는 9만 원이었죠? 작년부터 엄청나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주가를 상승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는 이 자리 바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상한가를 안착을 했죠?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단기에 무려 60%에서 7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매수의 급소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다. 그 전에 신성결타테크를 설명을 드리면서 파워로직스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데 파워로직스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매집 차트를 만들고 매집산을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조정부일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들어온 거래량이 나간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형껏하게 많더라. 그러면서 매집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매집산이 형성이 됐고 매집산이 형성된 자리가 1단계.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2단계. 그것이 공식이죠?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종목을 주식 초보자나 주링이들은 이 종목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미 단기 바닥에서 최소한 30%에서 50%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어쨌거나 1단계, 2단계 형성이 됐죠? 다음 날 3단계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14,000원이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2, 3일 만에 3, 4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 다른 종목을 하나 볼까요? 로봇주를 하나 볼게요. 로봇주,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가속기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본 강의에서 한 5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려서 엄청나게 큰 200% 이상 상승을 한 사례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1월에 대량의 매직 거래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조정을 보이면서 어른 매집산을 만들어 놓는데 들어온 거래량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형격기 세력들이 들어온 물량은 굉장히 크고 빠져나간 물량은 결국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어떤 매집산의 1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2단계. 그날 당일 종가가 은봉이긴 하지만 2단계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2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대량의 거래량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2단계. 중요한 건 뭐죠? 바로 3단계.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바로 3단계 양봉을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이렌시스가 초급 등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했구나. 그러면 이날 종가가 얼마냐? 6,200원이더라. 그러면 6,200원이 바로 매수 급소라는 거예요. 6,200원에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단 3일 만에 약 40% 정도 40%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급소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로봇주도 봤으니까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지난 제가 신대가비법 작년 5월에 강의를 할 때 2,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나 기준으로 2,6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는 바로 바닥 탈출 기법으로 바닥 탈출 기법으로 비트코인이 드디어 바닥을 탈출을 했다. 하고 강의를 했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때가 2,600만 원이었는데 하나 기준으로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7,000만 원을 뚫고 조만간에 1억을 돌파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거래소가 업비트인데 업비트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얘기만 나오면 어떤 가상화폐 흐름이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게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관심에서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우리 기술 투자였죠? 우리 기술 투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분을 제일 많이 7.5%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가상화폐는 내가 매매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면 가상화폐는 내가 취급을 안 하는데 하시더라도 가상화폐의 어떤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업비트의 이익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업비트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지난 1월에 대량의 매직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면서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1월에 만들어놓은 매집산이죠? 1월에 1단계를 형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2월 달 들어서 ETF 비트코인 승인이 나면서 그게 1월 달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상화가 갔던 자리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최근에 급격히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도 마치 동반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한 게 뭐죠?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우상향 패턴만 나오면 우리 기술 투자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라는 거예요. 이날 바로 우상향 패턴을 하면서 거짓 약 26% 종료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아직도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기술 투자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매집산 앞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2단계 다음 날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7,000원 자리가 7,500원 자리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라 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초급등주 상수 3단계 지금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거 말고도 HTS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잠시 전화한 말씀 듣고 HTS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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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칠판 강의에 이어서 HTS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료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알차고 좋은 종목을 드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IT센을 추천을 드려서 약 1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드렸고 지난주에는 숄브레인 홀딩스, 엔캠이 몇백 프로 상승을 하니까 후발 주자 숄브레인 홀딩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초급 등 상수 3단계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단가는, 추천드렸던 단가는 5만 3천 원이고 오늘 상가에 안착을 하면서 무료 65%라는, 일주일 만에 65%라는 놀라운 수익을 무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 노란톡방이 과연 어떤 곳이냐? 무료 노란톡방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보내주시면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하는 링크가 발송이 되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어떤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그중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 보통 10개에서 많게는 20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 중에 대장주 잡는 방법, 그런 자료집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참여를 바라고요. 그러면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급등주 상승 3단계 종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코리아 FT죠. 현대하고 기아차가 최근에 완전히 급등주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료 시총 50조가 넘는 현대차도 제가 언급을 드린 이후로 열흘 만에 3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면서 후발주자, 자동차 부품주 같은 종목들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게 코리아 FT. 코리아 FT는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풍선기법, 연두색 모양 풍선기법 자리에서 노란색 음영 자리 거래량 들어올 때 처음에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3,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은 어떤 모습이 형성이 됐죠? 지난주 화요일 날은 설 끝나고 나서 설 끝나기 전에 금요일이 설 첫날 휘장이었기 때문에 이 날이 윗고리가 발생한 날이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설 끝난 연휴 마지막 날이 월요일 날도 휘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2월 13일 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긴 윗고리가 발생을 하면서 윗고리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동그란색 음영 자리는 풍선기법으로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매수 급소였고 윗고리가 발생한 자리에서 윗고리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날 종가 4,955원이 두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급소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날 방송을 듣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까지 가는 놀라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목,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숄브레인 홀딩스도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60%나 수익을 안겨준 초급등류 상승 3단계 기법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캠트로스 한번 볼까요? 캠트로스 캠트로스도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어느 날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 종목을 과연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하루에 거래량을 몇 천만 주씩 발상시키면서 이 종목을 상승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발생한 그 자리를 기준으로 이런 매집 시안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 4일 동안에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매집 시안을 만들고 거래량이 발생시킨 자리가 2단계. 그 다음날 우상향 패턴 뭐죠? 화면이 쭉 갔죠? 우상향 패턴. 이런 우상향 도지형 패턴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초급등류 상승 3단계의 이런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바로 11%, 오늘 7%. 3일 만에 약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 종목의 캠트로스 매수 급소 자리는 어디라고요? 여기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한 7,200원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기 전에 이 캠트로스를 매수하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종목은 한번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매집 시안을 만들고 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쭉 들고 가 보시기 바라고요. PMT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PMT라는 종목은 세력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매집 시안을 만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력들은 매집 시안을 좋아하더라. 세력들이 등산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집 시안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매집 시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HTS에 이런 매집 시안을 만들어놓고 2단계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집 시안을 돌파하는 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1월 29일이었잖아요. 2단계까지 들어왔죠? 매집 시안. 그리고 거래량 2단계. 그럼 그 다음에 우상향 패턴이 나오나 볼까요? 우상향 패턴이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 들어온 날 종가를 기준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우상향 패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돌려놓죠? 그러면 이날 6,940원 자리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돌리는 초급 등주 상승 3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매수 급소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매수 급소가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라는 거죠? 지금 그 자리 6,900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가 9,300원 찍고 내려왔는데 무려 50%에서 60% 수익이 나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올 수전 따라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이 종목이 노란색 음영 자리부터 약 2주 만에 60%라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초급 등주 상승 3단계 매매 급소 자리고요. 탑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탑 엔지니어링도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앞전의 거래량 그리고 이 뒷전의 거래량 대비해서 유독 많이 발생된 거래량이 있어요. 그럼 그날이 바로 세력이 입성한 날이라고 보시고 그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이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도 탈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상향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이날 이날 2월 8일 오전장 오전장 약 6,600원 정도의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초급등 상승 3단계의 매수 급소 자리 6,600원 정도의 이 종목을 매수하고 계시다면 이게 8,300원까지 갔죠? 약 2, 30% 수익이 나아 있어야 되는 자리고 지금은 이제 또 변곡정 기법이죠? 변곡정 기법인데 이 종목은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곡정 기법은 오늘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덕산대코피아죠? 덕산대코피아 역시 2차전지 관련지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종목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 있잖아요? 이건 세력이 입성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집산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매집산을 그려놓고 관심 종목에 이렇게 편입을 해놓는다는 거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어느 날 이 종목이 뭐가 들어오죠?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세력이 1차적으로 매집산을 만들고 2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상향 패턴이 중요한데 그 다음날 바로 한번 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상향 패턴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날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종가가 2만 750원인데 어느 날 한번 보세요. 우상향 패턴이 3일 만에 나왔죠? 그날 거래량 들어온 날 대비해서 우상향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상향 패턴이 나왔죠? 그럼 이날 2만 900원의 종목을 매수하면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 매수 급소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바로 14% 그리고 오늘 24% 그러면서 이 종목이 단기에 2만 원짜리가 오늘 3만 1,900원까지 갔었죠? 단기에 60%라는 아까 무려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드렸던 솔브리엠 홀딩스마냥 지금 단기에 일주일 만에 60%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이다. 그렇죠? 다음 종목 하나 볼까요? 노보주, 노보주 해성 TPC도 해성 TPC도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드렸죠? 언제 추천을 드렸느냐?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이 바닥 탈출, 바닥 탈출 기법은 121선 돌파하는 종목이 바닥 탈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초급등 상승 3단계 설명드리는 자리니까 바닥 탈출은 이미 6,600원에 했다는 거예요. 그 6,600원짜리가 이미 두 달 만에 10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초보자들이나 주식 초보자들은 이 종목을 건드리시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급등 상승 3단계는 웬만한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신 다음에 그렇게 초급등 상승 3단계를 건드리시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1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집산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 번 눌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눌림이 나오죠. 이런 기회를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매집산을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제가 이날 무료 노란톡방에 역시 해성 TPC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한 번 볼까요? 2단계까지 완성이 됐죠? 이 종목이 바로 우상 패턴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4%, 8%, 12%죠? 그리고 17%.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준 종목이 3일 만에 지금 약 20% 정도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패턴을 봐도 여러분들이 패턴을 봐도 이 종목이 내일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등매매 전문가가 사라고 하니까 사더라는 거죠. 무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화면 하단에 아직 무료 노란톡방 안내 문구가 나가고 있는데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매일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전구체 관련주죠. 최근에 전액 관련주들이 잘 가니까 전구체 관련주도 가는데 에코앤드림. 뭐죠?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을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딱 봐도 매집산이 보이시나요? 이게 매집산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력이 2차 상승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뭐가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우상형 패턴. 우상형 패턴 나왔죠? 그러면 에코앤드림을 살 수 있었던 급소자리는 어디죠? 매집산 앞에서 거래량 발생하고 우상형 패턴을 만들어 놓은 이 3만 원 자리. 이 3만 원 자리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초급등 상승 3단계 급소자리였다. 그 종목이 3만 원짜리가 오늘 얼마 됐죠? 7만 1,800원. 3만 원짜리가 무려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120% 상승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초급등 상승 3단계가 얼마나 놀라운 기법이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고요. 노보주 하나 볼까요? 아까 칠판 강의에서도 이렌시스 노보주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3이 THK죠? 이 종목 역시 옛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매집산을 만들어 놨죠. 바닥을 또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바닥 탈출 기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초급등 상승 3단계로 보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그 자리를 꼭지점으로 이런 매집산을 한번 그어 놔보세요. 그 자리에서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뭐가 발생이 되죠? 이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한 두세 배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윗고리까지 발생했어요. 이 종목은 초급등 상승 3단계 바닥 탈출 기법, 윗고리 안착 기법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매집산을 만들고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윗고리 안착까지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럼 이날은 12,000원, 12,000원, 12,500원, 13,000원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매수 급소 자리였다는 거죠. 그 종목이 이렇게 아직까지 잘 가고 있다. 그죠? 12,000원이 매수 급소 자리였고 현재 맨 16,000원인데 지금 단일가 거래 진행 중에 있죠? 내일이면 풀릴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약 30% 상승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윗고리가 발생한 윗고리에 안착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상 거래가 되면 바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의료 증원, 그렇죠? 2,000명을 증원하면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죠?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정원이 2,000명이나 늘었다는 얘기는 의대에 지나가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원이 2,000명이나 늘었다는 얘기는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수만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원, 교육, 이런 교육주가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뜬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교육주가 한 15종목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급 등 상승 3단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은 메가 MD, 메가 MD 한번 볼까요? 메가 MD 보면 대량 거래량이 어디 있죠? 대량 거래량이 여기 있죠? 이 날을 기점으로 이런 매집산을 한번 그어보세요. 매집산을 그어놓고 2단계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어제였죠? 어제였고 오늘 뉴스들 보니까 의료 대란 그런데 아무튼 잘 협상을 해서 잘 협상을 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주식으로 보면 교육주가 뜰 수 있는 필요 측면 조건이 환경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2단계 그리고 오늘 초급 등 상승 3단계까지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메가 MD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메가 MD 말고 교육주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상 교육인데 비상 교육을 한번 보세요. 비상 교육을 보면 이날 증원을 2천 명 늘린다고 한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2월 6일이죠?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차트에 유수 현재 우리나라 중요 유수는 차트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날 2천 명 증원한다는 걸 발표하고 나서 한번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상 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패턴 매집산이 형성이 되어 있죠? 매집산이 형성이 되면서 어저께 전일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오전장에 우상향 패턴만 좀 나왔다면 급등주로 갈 수 있는 초급 등 상승 3단계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바로 오늘 다이렉트로 상관 갔죠? 그러면 오늘 오전장에 매수할 수 있는 급소는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5,300원짜리 5,300원, 500원 사이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오늘 초급 등 상승 3단계 칠판 강의에 이어서 지금 HTC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던 풍선기법으로 갔던 종목, 한두 종목 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그동안에 풍선기법으로 갔던 패턴의 종목들은 뭐였죠? 풍선기법으로 갔던 패턴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초급 등 상승 3단계는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이고 풍선기법이라는 기법은 세력들이 충분히 기간 조절을 거치면서 약 보름에서 한 달 이상 거치죠? 이런 풍선기법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이상 주가를 옆으로 행보하면서 특별한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풍선기법이잖아요. 풍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 이 자리 이날 언제였죠? 4월 8일, 2월 8일 이 날 종가 5,900원이 매수 급수였고 그 다음 날 3% 상승하고 그 다음 날 30% 상한가 그러면서 풍선기법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이틀 만에 무려 35%에서 40%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 풍선기법이었죠? 대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대웅은 그 나름대로 우량한 기업이에요. 이 종목을 그 전에 풍선기법으로 한번 소개를 시켰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죠? 흔적이 한번 남아 있고 이 종목이 풍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1월 26일이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매수 급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오늘 다시 가져온 이유는 여기서 한번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여기서 풍선기법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풍선기법의 어떤 풍선 모양을 약 80% 정도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어떤 통로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웅이라는 종목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바닥 탈출 기법을 한번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마지막 종목 바닥 탈출 기법을 한번 볼게요. 메디프롬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 주잖아요? 바닥 탈출 기법의 기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121선을 다이렉트로 한 번에 절대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어디서 눌리죠? 이 121선에서 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121선에서 눌리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 번도 발생, 거진 거래량이 발생을 안 하면서 한 달 동안 기전 조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죠? 아까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같은 경우는 바로 자리를 만들고 급등을 시키는 그거는 이제 어떤 주식 고수 정도 되신 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고 바닥 탈출 기법은 기다림의 미약을 적용하실 수 있는 우리 지천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패턴인데 일단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을 탈출하는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봐도 바닥 탈출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캔들하고 현재 121선의 위치는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력들이 이 종목을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어느 날 바닥을 탈출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바닥 탈출 기법 매수할 수 있는 메디프로운의 매수 급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11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바닥 탈출 기법으로 매수하셨다면 지금 약 70% 일주일 만에 7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바닥 탈출 기법 메디프로운이었습니다. 오늘은 초급등류 상승 3단계에 굉장히 단기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웬만하면 주식 초보 하시는 분들은 초급등류 상승 3단계는 공부만 열심히 하셔도 자기 걸로 만드시고 향후에 접근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초급등 상승 3단계에 굉장히 많은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단기에 초급등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오늘 비도 쭈룩쭈룩 좀 내리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